아 오케이. 강화 간다. 1338개. 19억 6천. 7억 8억 7억 8천? 10억으로 가능할까요? 더 많이 들으려나? 아 부족하네. 아 부족해. 15억은 턱도 없네. 아우 11억 썼네. 대신 수공이 거의 50만 올랐네. 오케이. 심부를 장착을 해주고. 1338개. 현재 주소태. 3. 1.36개. 장착을 한다. 아 딱 됐네. 8억 7천. 7백 정도 썼네요. 네 번째 심볼이지. 아 부족해. 1.5만. 요렇게. 5. 3. 5. 5. 5. 5. 5. 5. 1. 322개. 한 7천.. 아니지 뭐라는데.. 어쨌든.. 수고기 한 50만원 오르네요.. 음.. 그렇군.. 40억 정도? 여태까지.. 오케이.. 오케이.. 몰아서 신분을.. 어.. 버리고.. 어.. 아.. 나 이렇게 해놨는데.. 이거 버려야되는구나.. 아.. 참네.. 어이없네.. 아.. 이런 미스를.. 770.. 1.86 1.86에서.. 595 695 어.. 매손은 한.. 거의 뭐.. 5억 7천.. 3백? 정도 썼고.. 1.86에서.. 1.4백이 올라왔네요.. 수공도.. 한 40만? 그쯤 오른 거 같거든요.. 아.. 아.. 마지막.. 에스페라 심볼까친.. 626개 됐지 아 5억정도 음.. 심볼이 있으니까 6억 6억 50억 썼을 것 같은데? 과연 에스페라까지 심볼만 옮기는데 비용이 어마무시하군요 하하하